안녕하세요 페만둔남자 시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거 좀 낯설죠 왜 그러냐면은 어 제가 혹시나 지금 감기 몸살 있는데 이게 코로롱 인가 싶어서 출근을 안하고 자택근무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소 보다 뭐 음질도 떨어지고 화질도 떨어지고 자막도 생략 된다는 점 미리 양해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cpu 가성 비교 표 12월 버전이구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 지금 검사를 맡았는데 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니까 조만간 제조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으니 노여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요걸로 참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12월 cpu 가성 비교 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일단 하이엔드 구간부터 봅시다 팔코 군 제품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는 요 하이엔드 구간 제품들 제일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긁으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12900k 한번 볼게요 저번달에 제가 추천한다고 안 넣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얘가 30만짜리 보드에 사용해도 성능자가 없고 거기에다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순위가 전체에서 3위 정도로 꽤나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여러분이 멀티 작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돈을 투자한 만큼 성능이 좋아지는 cpu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대비 한 5만원 가까이 가격이 싸져서 8% 정도 싸졌거든요 가성비도 좀 더 잡아 졌고요 경쟁사의 5950x 랑 비교했을 때는 보드 가격이 서로 비슷하고 쿨러 가격도 비슷한데 cpu 가격이 무려 25만원 가까이 싸니까 근데 이제 멀티 성능도 같고 게임 성능도 더 좋아요 이제는 590x 는 놔주고 12900k 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and 제품이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런건 맞지만 현실점에서는 12세대 가 좀 더 낮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최고의 cpu 를 원하신다면 12900k 사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505x 같은 경우에는 12900k 가 나오면서 약간 빛이 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이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91만원 92만원에서 9천원 내렸는데 내린 느낌이 거의 없죠 이것도 이제 쿨러하고 보드를 싸구려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12900k 랑 비교하면 다소 가성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amd 에서 약간 가격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이번달에는 5950x 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3950x 이거는 뭐 전세대 하인드인데 이제는 중고로도 살 필요가 없는 놈이죠 중고로 50만원에 산다고 해도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12700k 랑 비교해도 뭐 딱히 크게 나은 점이 없는 놈이라서 멀티 성능만 소폭 좋지 굳이 저거를 뭐 중고로 45만원 50만원 주고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째기 있습니다 새거는 당연히 살 필요가 없고요 12700k 한번 볼게요 12700k 가 요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죠 이유가 있는데요 저번달에는 50만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44만 6천원 정도로 5만원 정도 쌓았습니다 퍼센테이지로 10% 이상의 할인폭이 생긴 거죠 그리고 요게 한 27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메인보드면 충분히 오버클러 까지 하고 쓸 수 있는 생각보다 정성비가 좋은 모델이에요 200w 남짓 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쿨러도 공랭 쿨러 쓸 수 있을 정도 크게 제약이 없고요 멀티 성능 보면 12900k 한테는 다소 밀리지만 그래도 가성비로 따진다면 전체 중에서 멀티 성능 가성비 2등 그리고 게이밍 가성비도 6등 6등으로 총합 5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총합 5위라고 그러면 송조님 뭐 1위도 있고 2위도 있고 3위도 있고 4위도 있는데 5위 위에 추천해요 하실텐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달은 확실히 좋은 제품이다 픽해도 괜찮다 라고 강조를 한번 드리고 12700k KF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밑에 5900k KF 볼게요 5900k KF는 이거는 이제 진짜 가격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10만원 이상 지금 65만원 정도 하는데 지난달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게이밍 성능 12700k KF한테 쳐지고 멀티 성능도 12700k KF랑 거의 흡사한 수준이고 싱글 성능은 12700k KF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가 하이호환 수준인데도 가격이 더 비싸 그렇다고 보드를 싼 거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5900k KF면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 5900k KF를 새 거 산다는 건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AMD 팬보이 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도 이번 달에 5900k KF는 사는 거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밑에 이제는 면목상의 제품군인 i9 10세대 11세대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뭐 볼 필요 없죠 왜 볼 필요 없나요 성조님 아 이것도 설명해 줘요 잘 봐요 12700k KF의 게이밍 성능 103.3%죠 근데 요 밑에 있는 애 중에서 얘 따라오는 거 있나요 없죠 게이밍 성능은 일단 따라오는 놈 없어 그럼 멀티 성능은요 따라오는 놈 없어 이게 다 하위 호환이거든요 근데 가격은 12700K가 제일 싸 여기 뭐 43만원 50만원 49만원 53만원 64만원 65만원 이런데 예를 들어서 솔직히 보드값이 15만원이라서 보드값이 한 10만원 더 세졌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글쎄 잘 생각해 보시어요 12700K보다도 발열이 심한 놈들이라서 쿨러에서 돈이 더 더 간다는 걸 계산하면 보드값이 싼 게 싼 게 아닙니다 전성비도 떨어지고요 모든 면에서 쳐지는 거는 CPU를 좀 더 비싼 가게 사거나 동일한 가게 산다 그건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기 있는 제품들 솔직히 35만원 이 정도 될 때나 잠시 고민해볼까 그것도 보드를 10만원 주고 뭐 아펙스 샀다 이래 쳤을 때 그거 아니면 난 고려 안 합니다 이거 아 이거 성조님 너만 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있잖아요 11900K도 있고 11900K도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10세대 11세대 아인아인 다 갖고 있는데 아직 중고 처리도 못했어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이거 중고 가격도 박살나야 돼요 하 이거 메리트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12700K 가든지 12600K 가십시오 얘네들 12600K도 못 이겨요 자 그럼 5800X 한번 볼게요 5800X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도 좀 덜하긴 한데 이거 cpu 가격이 지금 12700K 랑 비슷하죠 근데 5800X는 보드를 10만원짜리 쓸 수가 있어요 비사항은 바뀌었어도 성장 거의 없어요 쿨러는 솔직히 서로 비슷한 등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쿨러에서 커버를 써줄 수 없는데 보드 가격이 15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성비를 봤을 때는 5800X가 12700K 보다 나쁘지 않는 수준까지는 와요 지금 전체 가성비 6인데 이게 아마 보드 가격 포함하면 사실 역전이 될 거에요 근데 5800X를 강추드리기는 어려운 이유는 12600K 안 보세요 12600KF가 게이밍 성능 조금 더 좋고요 멀티 성능 조금 더 좋고요 싱글 성능은 조금 큰 폭으로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보시다시피 얼마 싸요? 11만원 싸죠 그럼 보드값에서 커버 쳤는 거를 다 역전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5800X 보다는 12600KF를 사는 걸 우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D5 버전으로 해놨다고 여러분이 저거 성능 떨어지잖아요 D4 쓰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D4 써서 그냥 3600까지 오버해도 저수성도 수준 나와요 D5 4800 수준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3600 오버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요새는 이제 튜닝 메모리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요 12600KF 사서 제일 싼 Z690 M 보드 기가바이트 것 뭐 이런 거에 받든지 아니면 좀 괜찮은 프라임 P 보드 받고 그거 프라임 P도 29만원 밖에 안해요 거기에다가 튜닝 메모리 집어넣고 뭐 그렇게 짜도 사실상 가성비가 5800X보다 좀 더 좋아요 얘가 이제 가성비 전체 중에 지금 1등이에요 12600KF가요 제가 여운다는 이거 진짜 강추드리고 혹시나 윈도우 11에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아직까지 나온 지 얼마인데 인텔 제품 약간 불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서나 5800X를 가는 걸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5800X가 보드 가격 포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성비가 11600K랑 별 차이가 없을 거에요 왜 그러는데요? 성주님 일단 CPU 가격이 11만원 차이 나고 5800X는 공랭 상급이나 아니면 순행을 써야 되는데 12600KF는 3만원짜리 쿨러도 커버되기 때문에 이것도 쿨러 가격에서 상세가 돼요 이런저런 거 다 따지고 보면 11600KF가 확실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번 달은 저 i5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뭐 이것들 가성비 3,4등에 11700K이나 10700K 있는데 성주님 이거는 왜 언급도 안해요? 자 이거 30만원 주고 샀다 쳐봐 그럼 보드값 얼마 줘야 될까? i7급 제대로 쓰려면 보드를 적어도 15만원 정도 되는 거 써야 돼요 아니 뭐 요새 할인 많이 내려갔다 해도 한 13만원 정도 하는 거 써야 돼요 그럼 보드값에서 실질적으로 땄을 때 음 CPU 성능이 좀 쳐지지만 한 10만원 아끼는 느낌이지 보드값에서 10만원 15만원 아끼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 아꼈는데 근데 여기 착각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i7급을 싸구려 공랭을 쓸 수 있을까? 사실 안됩니다 써보시면 알거에요 싸구려 공랭은 안돼 그래서 중상급이나 상급을 써야돼 거기서 또 한 3,4만원 커버가 되어버리거든 그럼 실질적인 가성비 차이는 10만원에나 쳐 CPU, 쿨러, 메인보드 합쳐서 10만원 치의 값어치가 12,600K한테 있다는 거에요 일단 보시면 게이밍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게이밍 성능이 거의 한 12% 이렇게 나죠 근데다가 멀티 성능도 뭐 20% 이상 차이 나요 그리고 싱글 성능도 20%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한 10만원 더 투자해서 확실하게 높은 성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에요 지금 어설프게 11700이나 11700 보드값 싸다고 사는 사람 있는데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얘는 솔직히 말해서 스읍 별로에요 왜 별로라고 하냐면 바로 밑에 5600X 보면 됩니다 5600X 자 보드값 당연히 얘는 B450 9만원짜리도 커버되니까 보드값 더 싸요 11700이나 17700 쓰는 것보다 쿨러값? 저 i7 쓰는 것보다 더 싸요 근데 게이밍 성능? 더 뛰어나고 멀티 성능은 소폭 처지긴 한데 생각보다 별 차이 없고 싱글성능은 비슷하죠 맞죠? 그리고 그럴거면 그냥 가성비 확실하게 좋은 5600X 가는게 맞지 이 애매한 34등 사는거 아니라니까 얘는 12600K의 전 항목 하위 호환이거나 아니면 5600X의 상위 호환도 아니고 5600X랑 조금 처지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약간 좋은 항목이 있는 뭐 그런 수준이란 말이야 근데 가성비는 5600이랑 비교도 안된다 5600은 2만원 째쿨러도 되고 뭐 CPU 가격도 기본적으로 2-4만원 싸고 보드 가격도 3-4만원 쌉니다 게임의 성능은 게임의 성능은 확실하게 더 뛰어나고요 모든걸 땄을때 이 뭐 조금 싸졌다고 i7 10세대 11세대 사는거는 조금 생각이 없는거야 생각이 없는겁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하여튼 그래서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10세대 11세대는 자 넘어갈게요 라이전 3900X는 언급할 값어치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 인텔 9세대는 사실 이거는 이제 중고사시는 분들 보시고 한번 그 얘네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인하라고 넣어놓은거지 이거는 뭐 지금 새거 사는 바보는 없겠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5700G는 APU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성능은 떨어져서 가성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내가 내장그래픽을 꼭 써야된다 외장 안쓰고 이거 좀 사무용도 중에서 CPU성능 좋은거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은거 말리진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라이젠 3800 3700 또 사면 호객 되는거고요 저게 20만원 후반에 약해도 안사는게 맞아요 계산상 어 4750G 또 지금 이거 쓰긴 좀 애매하죠 차라리 5600이나 5700G 쓰는게 맞을거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싹 다 패스하면 될거 같습니다 결국 하이엔드 구간에 추출할만한건 뻔해요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 제일 가성비 좋은거는 5600X고 그거랑 비슷할정도 가성비 좋은게 12600KF다 그리고 뭐 인텔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 5800X에 뭐 B450 보드까지는 감안할만하다 B50 보드 갈거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12700K 가는게 맞다 12700KF는 고성능 CPU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성비도 잡고 고성능도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가 가능한 괜찮은 제품이고 12900KF는 직업적으로 멀티 성능이 중요하신 분들 돈 투자면 그 성능이 올라가는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요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하이엔드 마무리 짓고 메인스트림 한번 보죠 메인스트림에 5600X를 비교 대상으로 다시 내려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쭉 꺼놓고 다 볼 필요 없고 이번달은 메인스트림 딱 한계입니다 14100KF만 보십시오 이유가 있는데요 14100KF가 지금 15만원까지 내려왔어요 157,000원 현금 가격이지도 이정도면 살 수 있는데요 그다보니 압도적인 가성비 1위입니다 뭘 두고 비벼도 안돼요 11400KF가 저번달까지는 이게 가성비였는데 그때 이거랑 이거랑 가격이 2만원 차이가 안났거든 근데 보시다시피 얼마 차이 났어요 2천원 차이 났죠 지금 얼마 차이 납니까 지금은 4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할인이 대폭 들어갔어요 14100KF가 현실점에서는 메인스트림이 이게 장땡이에요 이거 다음에는 요 위 애들은 성 차이가 얼마 안나 여기까지는 성 차이가 얼마 안나서 올라가는게 의미가 없고 돈을 4만원 더 주고 그렇다고 그 위에 11600이나 11600 이런거 보자니 얘네들 돈이면 차라리 5600 쓰는게 맞고 맞죠 그다보니까 여기 중간에 뻥 비고 여기도 쭉 비고 14100KF랑 5600KF가 맨스트림을 싹 다 장악했다 보시면 돼요 남은 싹 다 하위호환이야 다만 14100KF의 최대 권장 그래픽카드는 306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얘네가 3060 Ti 썼을 때 게임 프레임 차이가 10% 이상 차이나요 5600KF랑 14100KF가요 3060 Ti 썼을 때 3060 Ti 가격이 얼마입니까 1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하죠 그럼 10% 프레임이면요 10만원 이상 차이나겠지 그러니까 내가 CPU 가격에서 10만원 아꼈는데 보드값은 서로 비슷한거 써야되거든요 쿨나고 CPU 가격에서 10만원 아꼈는데 근데 그래픽카드 성능이 그만큼 처지는거야 그러니까 3060 Ti 쯤 되면 5600X 가는거고 또 3060 정도 되면 그만큼 차이 안나거든요 3060은 한 5에서 6% 정도 차이예요 그리고 3060 가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낮으니까 5에서 6%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난단 말이에요 3060 이하 그래픽카드 쓰시는 분들은 14100KF로 가시면 될거 같아요 게이밍 용도 쓸 때 여튼 그렇습니다 음 만약에 작업용도 쓴다 그러면 14100KF에서 5600X는 돈투자 한 만큼 성능이 올라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돈투자해서 올라가도 갈만 하구요 여튼 메인스트림은 그렇게 마무리 됩니다 딴 CPU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엔트리 한번 보십시다 엔트리는 10100KF가 또 1등이에요 뭐 다른거 볼 필요 없어요 얘가 10100KF랑 업체 띠치라고 하는데요 이번달은 그래도 조금 더 싸서 이게 1등 했습니다 1등 했고 나머지는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 물건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성능이 너무 떨어지거나 둘중에 하나야 남은건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혹시나 내장 그래픽이 필요하신 분은 그냥 11100KF만 쓰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딱 멈추면 되요 진짜 엔트리 딴거 볼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게 이번달은 가성비 있는 CPU 추천해드린 것 같아요 어 최종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죠 첫번째 하이엔드 구간 가성비 1위는 12600KF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보드 가기 높아서 실 가성비는 5600KF 대비 약간 처집니다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드랑 쿨러가에 포함했을 때 가성비 1위는 5600KF고 가성비 2위가 12600KF인데요 둘이 가성비 차이는 거의 안나기 때문에 돈 더 준 만큼 성능이 올라간다 생각하고 5600KF 쓰거나 돈 조금 더 주고 12600K 쓰거나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3,4위는 11700KF나 17700KF인데 얘네는 12600KF의 하위 호환이거나 5600KF량 동급 제품인데 가성비가 더 떨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살 이유가 눈꽃만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비추천하고요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는 12700KF가 무려 2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멀티 성능을 원하시고 좀 고성능 CPU를 원하시면 돈 더 준 만큼 차이가 난다는 느낌으로 12700KF 가셔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는 뭐 컴퓨터로 밥 벌어먹고 산다 근데 진짜 렌더링 인코딩 위주로 돌린다 싶으신 분들은 12900KF도 괜찮다 라고 설명드리고 그 외에 별도로 추천 가능한 제품은 5800X까지다 라고 설명드리고 하이엔드 마무리 짓고요 메인스트림은 가성비 1위는 압도적으로 14500KF가 차지했다 4만원 정도 큰 폭의 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11400KF가 아니라 14400KF를 쓰는게 좋고요 14400KF는 권장 그래픽카드가 3060KF 이하급 까지만 짜서 쓰는게 좋고 여러분이 더 좋은 3060KTi 이상급 혹은 6600XT 이상급 사용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5600X 쓰시라 쓰시라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돈투자 한 만큼 5600X가 좋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14400KF에서 한 10만원 더 투자할 수 있다 혹은 12만원 13만원 더 투자할 수 있다 하신 분들은 5600X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11400KF가 한 17만원 까지 내려온다면 그걸로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당장은 20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엔트리 구간은 그냥 10100KF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내장 그래픽 필요하다 11000노말 되죠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번달 대비 CPU 가격이 살만한 것들은 다 많이 내렸어요 특히 인텔의 하락폭이 괜찮은데요 어 그래픽 카드는 여전히 고공행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인텔 내장 그래픽 있는 K 모델 사셔서 그냥 존보용 견적 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래픽 카드 재활용하고 인텔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월달에 AMD의 새 제품이 나올 예정이니까 그거 보고 사시는게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는 점 미리 언급해 드리고 요번달 CPU 가상 비비기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봐주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바이바이